여기는 신림역 1번 출구 방향인 것 같아요. 지상층 500에 35에 1.5룸입니다. 관리비는 3만원 있다고 하시고요. 일단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고 역에서는 아주 가깝습니다. 그래서 깔끔한 거 찾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. 연식이 있어도 나는 넓은 방 찾는다 하신 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것 같고요. 단점은 세탁기가 문 밖에 있습니다. 바로 복도에 있어서 세탁기는 밖에 있어요. 근데 가격이 되게 싸서 500에 35으로 많이 쌉니다. 가격이.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80 나오고요. 3m 80에 2m 90 나옵니다. 3m 80에 2m 90에 따로 이렇게 주방 공간 따로 있는 1.5룸입니다. 가스레인지랑 냉장고랑 에어컨은 여기 있고 세탁기는 밖에 있고 이게 이 각 500에 35로 이것보다 깔끔한 집을 찾는다면 사실 힘들고요. 있어도 이것보다 작은 이 주방 공간 없는 이 방만 있는 이 정도는 어쩌다가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역에서 아주 가깝다는 장점이랑 지상층 넓이 대비해서 가격이 싸다는 거 연식은 좀 됐어요. 연식은 좀 됐고 냉장고는 밖에 있습니다. 냉장고를 한번 냉장고가 불을 끄고 불을 끄어도 방은 어둡지 않습니다. 냉장고는 세탁기가 여기 바로 문 밖에 있어서 이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냉장고는 세탁기 불을 끄어도 참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